이 소설이 취향에 맞지 않는 분은 그냥 넘기세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안자비에서는 이 소설이 취향이 아니지만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읽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날씨가 좋은 일요일이라 오랜만에 역쪽까지 산책해보기로 했다. 보통은 버스를 이용할 때가 많지만 걸어도 30분 남짓한 거리다. 역 앞으로 나가 제일 먼저 책방에 들어갔다. 여기서 미스터리 문구판을 산 다음 파친고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게 이때의 내 계획이었다. 휴일이라 그런지 책방에는 손님이 많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은 잡지 진열대 뿐이다. 젊은 여성들은 패션 잡지에 손을 뻗고 남자들은 더 자극적인 화보가 실린 잡지를 찾는 듯 보였다. 바이크나 스포츠 같은 취미 관련 잡지도 팔리는 듯 했다. 최근에는 TV 프로그램만을 다루는 잡지도 상당히 매출이 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휴관을 결정하는 잡지도 적지 않다. 과열 경쟁이 살아남지 못한 사례일 수도 있겠으나 그 분야 자체의 인기가 떨어진 점도 원인이리라. 그 예가 과학 잡지다. 한때는 여러 회사에서 냈었는데 요즘은 줄어들었다. 여기서도 이 꽉의 외면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리라. 애독하던 잡지가 휴관해서 나처럼 쓸쓸한 심정을 품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수인 듯하다. 잡지 외에 인기 있는 분야라고 하면 만화 쪽이다. 다만 이곳에 사람이 운집하는 일은 없다. 책마다 비닐로 포장돼 있어 서서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이 책방은 아이들로 넘쳐날 게 분명하다. 문학 분야는 여전히 인기가 없다. 베스트셀러라는 팻말이 붙은 책장에도 손님이 없었다. 10만부만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문학 도서와 초판 100만부도 드물지 않은 만화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활자 애호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양장본을 사는 일은 없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가격이 비싸다. 조금 기다리면 싸게 문고판이 나오는데 굳이 비싼 돈을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다. 다음으로 가지고 다니기 성가시다. 특히 요즘은 페이지가 많아 두꺼운 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걸 들고 출퇴근 차 안에서 펼칠 수는 없다. 이불 안에서 누워 읽을 때도 고통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후에도 문제다. 그리 넓지도 않은 집인데 양장본을 보고 가나야 할 여유가 없다. 문고판이라면 부피가 크지 않고 버려도 마음이 편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이날도 한눈 팔지 않고 문고판 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쌓아올려진 신간 앞을 지날 때 불가사의한 감각이 나를 덮쳤다. 음산한 표현을 쓰자면 유령이 뺨을 쓰다듬은 듯한 감각이었다. 다만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쪽을 봤다. 어라?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쭉 놓인 책 사이에서 순간 빛을 내뿜는 게 있었다. 시선을 던진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착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빛의 근원으로 추정되는 책에 손을 뻗었다. 그것은 검은 표지의 양장본이었다. 제목은 이과계 살인사건. 작가는 사이엔슈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사이언스에서 따온 음차일 것이다. 나는 표지를 펼치고 페이지를 넘겼다. 2장. 이과계 살인사건 본문 중에서 살인현장인 연구실에 놓여있는 칠판 크기의 공동작업용 컴퓨터 디스플레이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광원 A와 반사거울 C가 있는 기회를 생각한다. 이 기회가 속도 V로 곧장 옆으로 이동한다고 치자 A에서 C를 향해 쏘아진 빛은 C에서 반사되지 않는다. 빛이 도달했을 때 이미 거기에 C는 없기 때문이다.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 광원과 반사거울이 이동하고 있고 나아가 양자 사이를 빛이 왕복했다면 그것은 A에서 C를 향해 쏘아진 빛이 아니라 애당초 서로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산란했을 구면파의 빛이다. 따라서 A에서 C 사이를 이동한 빛의 외면적인 속도는 C, V, 코사인, 세타로 이를 대입해 근사방정식을 이용하면 설명할 수 있다. 즉 아인슈타인은 틀렸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바로 옆에 우주물리학자인 이치이시 박사가 죽어있었다. 책상에 엎드린 자세로 마치 잠든 듯 숨을 거둔 것이었다. 시신을 발견한 조수는 예전부터 이치이시 박사와 절친했던 노구치 박사를 부르러 갔다. 노구치는 의학 박사로 생명공학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노구치는 시신을 자세히 관찰한 후 경찰에 연락하라고 조수에게 지시했다. 타살 혐의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곧 현지 경찰은 수사원들을 출동시켰다. 그런데 검시에 입회한 형사 조사관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노환 같은데요. 상당히 고령이었던 데다 외상도 없고 독극물이 들어간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구치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연구소 연구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소. 이치이시 박사는 분명 고령이지만 아직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소. 에헤 하지만 노화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법이죠. 형사 조사관의 말에 노구치 박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크게 숨을 들이켰다. 각자의 노화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소 의학팀이 다 파악하고 있소. 세포 수준으로 말이오. 무엇보다 성체가 된 포유동물의 세포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소. 고정성 분열 종류 세포군, 증식성 분열 세포군, 가역성 분열 종류 세포군까지 세 개요. 이 셋 모두가 나이들수록 감소하지. 예를 들어 사람의 말초 혈액 속의 림프구 수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은 림프구를 공급하는 간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오. 이 간세포는 증식성 분열 세포군에 들어간다오. 또 대뇌피질이나 소뇌피질의 신경세포도 나이와 함께 줄고 간의 세포도 마찬가지요. 신경세포는 고정성 분열 종류 세포군에 속하고 간의 세포는 가역성 분열 종류 세포군에 포함되지. 이처럼 세포의 숫자만으로도 노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세포 용적의 증대, 세포액의 배열 상태 등으로도 점검할 수 있소. 세포만이 아니라오. 세포 외기질도 나이가 들며 변화하지. 콜라겐의 경우는 단백질 사이에서 가교 반응이 진행되어 딱딱해져 약해지지. 또 기질 단백은 글루코스가 공유 공급해 평소와는 다른 정보를 세포에 전달하게 되지. 그럼 왜 세포 숫자가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마다 필요한 생존 인자가 있고 그게 부족하면 아포토시스가 유도된다는 설이 유력하다네. 아포토시스란 세포 예정사라는 뜻이네. 이 밖에도 세포 분열이 어려워지리라 추정할 수 있지. 앞서 말한 가역성 분열 종류 세포근의 세포는 필요에 따라 분열할 수 있는데 헤이플릭 세포 분열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네. 일태면 내피세포, 섬유아세포, 민문이근세포, 교세포 등은 50회에서 100회 정도밖에 분열하지 않지. 이런 작동에 대해 우리는 염색체 말단 입자인 텔로미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소. 진액세포의 염색체 양 끝에 TTAGGG라는 반복 배열로 이루어진 텔로미어가 존재하는데 복제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 유닛이 떨어져 나가는 거요. 이걸 다 쓰면 분열이 종료된다는 가설을 우리는 가지고 있소. 거의 수만 번 쉬지 않고 단숨에 떠들어댄 노구치 박사는 얼빠진 표정의 형사 조사관을 향해 위압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런 이유로 이 제시 박사가 노한으로 죽을 만큼 노하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더 잘 파악하고 있단 거요. 그리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소. 그러니까 다살이오. 알겠나? 예,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사 조사관은 머리를 극적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채희 씨 박사의 사인은 뭡니까? 음, 아마도 뇌혈전일 거요. 뇌혈전이라면 역시 병사 아닙니까? 형사 조사관의 말에 의학 박사는 정말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몇 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한단 말이오. 이채희 씨 박사의 혈관은 그렇게 노화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뇌혈전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당할 거요. 노구치 박사는 팔짱을 끼고 두세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히로린 알파라는 걸 쓰면. 히로린? 그게 뭡니까? 뇌혈전은 혈관 노화로 일어나지. 그리고 혈관 노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혈관 내벽을 덮은 뇌피세포요. 이 뇌피세포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뇌와 암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FGF라는 성장인자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 FGF가 없으면 세포는 멈출 뿐만 아니라 아포토시스로 이어져 죽어가지. 나아가 우리는 어떤 약품을 투여하면 이 FGF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소. 그 약품이 바로 히로린 알파요. 즉, 이 약품을 사용하면 의도적으로 혈관 노화를 촉진해 뇌혈전이나 심장병을 유도할 수 있소. 그 히로린 알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잠작 후 박사와 형사조사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수사일과의 경부가 갑자기 깨어들어 물었다. 음, 세포생물학 실험실에 있을 거요.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노구치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경부는 부하를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3장 나는 선체 거기까지 읽고는 이과계 살인사건 책을 덮었다. 사실은 여기까지 읽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등장인물 중 하나인 노구치 박사가 떠드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 해도 몇 번이나 같은 곳을 반복해 읽어야 했다. 또 처음에 나오는 디스플레이에 적힌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책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오늘은 문고파는 단념하자. 가끔은 양장본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책방을 나와 빠친 코앞을 그대로 지나쳐 처음 눈에 띈 카페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밝고 썰렁했다. 허, 운이 좋네. 여기라면 느긋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겠다.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재빨리 사온 책을 펼쳤다. 이야기 속에서 수사원들이 세포생물학 실험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역시 히로린 알파 샘플 몇 개가 도난당한 상태였다. 그 샘플은 각각 조금씩 조건이 달랐는데 그 차이에 관해 실험실장이 말하는 내용 또한 굉장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네 페이지에 걸쳐 전문 용어를 구사한 설명이 한없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조금 전에 등장했던 노구치 박사가 찾아와 작용 과정에 대해서도 두 페이지쯤 해설하는 식이다. 그런 부분을 그럭저럭 독파했을 때 커피잔으로 손을 뻗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이과계 살인사건 책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이어질까? 그렇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좋다고 읽고 있는 나 자신이 우스웠다. 나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스스로 이과계의 인간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과계가 살아가기 아주 힘들다. 조금이라도 이쪽 분야 얘기를 하면 상대는 바로 싫은 내색을 했다. 그래서 더욱더 이과계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을 단 책이 있다면 읽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썼을지 영 마음에 걸렸던 거다. 이야기의 무대는 국립최첨단 과학연구소다. 이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이라 나는 조금 더 놀랐다. 소설에 실명을 써도 되나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시청이나 과학기술청 같은 명칭은 다른 소설에서도 사용하니까 공공기관일 경우는 허용되는지도 모르겠다. 국립최첨단 과학연구소는 2년 전에 세워졌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각 방면에 최첨단 연구를 밤낮 없이 수행한다고 들었다.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일반인에게는 전혀 홍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가치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는 형사가 살해된 이치희 씨 박사와 대립했던 호우킨 교수에게 혐의를 두는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듣기로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얼마 전 이치희 씨 박사님하고 상당히 격렬한 논쟁을 하셨다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형사가 호우킨 교수에게 물었다. 이곳은 국립최첨단 연구소 안에 있는 교수의 방이다. 호우킨 교수는 의외라는 듯 하얀 수염으로 감싸인 입가를 일그러뜨렸다. 수염은 풍성한데 머리에는 털 한 올 없었다. 말싸움이라니 오해요. 우리는 토론했을 뿐이요. 토론이야말로 학문을 발전시키는 자양분이지. 알겠소? 그거야 뭐 알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말로는 상당히 흥분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치희 씨 박사님이 호우킨 선생님께 귤 대가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쳤다고들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 기억나지 않소. 아 일단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강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 좋소. 교수는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우리 토론의 핵심은 허블상수와 은학의 나이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소. 허블상수는 자네도 알텐데 에드윈 파월 허블이 외부 은하들에서 거리와 시선, 속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라던 논문을 통해 발표했지.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비례상수요. 허블은 이를 바탕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허블상수가 얼마냐는 거요. 발표 당시에는 50km퍼 메가팟색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지구 나이보다 우주 나이가 짧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오. 이와 관련해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나 나이는 무한하고 그 모습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정상우주론이 제창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허블상수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소. 그리고 마침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블상수가 발표되었지. 미국 카네기 전문대의 프리드먼 박사팀이 허블 우주 마원경을 이용해 천여자리 은하 성단 중 은하 M100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절대광도 관계를 정밀하게 구한 결과 허블상수를 80플러스 마이너스 17이라고 정했소. 어, 그 숫자에 대해 선생님과 이체이시 박사님의 의견이 달랐나요? 형사가 땀을 줄줄 흘리며 메모하면서 물었다. 아니, 이 숫자는 둘 다 받아들였소. 문제는 이에 의해 산출한 우주의 나이였지. 이 숫자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약 80억 년에 불과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존재량 등을 통해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소. 문제는 은하계의 나이지. 은하계의 나이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현재 가장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것은 구상성단의 나이로 추정하는 방법이지. 구상성단은 탄생 시기가 같고 중원소가 적은 작은 별들의 집합을 말하오. 시간과 함께 진량이 큰 별부터 모습을 감춤으로 주요 계열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별의 수명을 이론 모델로 계산하면 구상성단 자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소. 이렇게 구한 구상성단의 나이는 140 플러스 마이너스 20억 년이오. 즉 허블 상수로 구한 우주 나이보다 많지. 은하계 나이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소. 우라늄과 토륨 등의 현재 상대 존재비를 통해 은하가 언제 탄생했는지를 구하는 방법이오. 물론 여기에는 별의 폭발로 중원소가 공급되는 시대와 태양계에 들어와 공급이 중지되는 시대를 고려해 원소 전환 과정을 풀 필요가 있지. 이 방법으로 산출한 은하계의 나이는 150 플러스 마이너스 40억 년이오. 역시 허블 상수에 의한 은하계 나이보다 많지.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점에서 나와 이치이시 박사는 의견이 갈라졌소. 아, 그랬나요? 형사는 이미 메모라는 걸 포기하고 있었다. 자, 이 모순에 대한 내 가설은 이렇소. 애당초 단일한 허블 상수를 이 우주 전체에 대입해도 좋을 것인가. 측정 방법이나 수치 자체에 불만은 없소. 하지만 대체로 100메가팟셋 거리 안에 수련되는 우주를 관측한 결과에 지나지 않지. 1,000메가팟셋을 넘는 규모에서 보려면 허블 상수도 바뀌어야만 한다는 게 내 가설이오. 그걸 증명할 보고도 있소. 괴사에서 동시에 나온 두 개의 빛이 중력 렌즈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관측해 1,000메가팟셋 너머의 허블 상수를 구한 결과 50 이하의 숫자가 나왔소. 이 결과를 듣고 나는 내 가설에 자신을 얻었지. 그런데 그 해골같은 남자는... 아니, 이 지시 박사는... 응, 우주 상수 같은 과거의 유물을 들이대려고 하더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우선 우주 상수란 미지의 우주 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오. 물론 이를 우주 방정식에 넣으면 우주를 평탄하게 유지하고 우주의 나이를 늘릴 수 있소. 저 멀리 있는 은하의 수나 중력 렌즈의 수도 계산 결과에 가깝지. 그러나 말이오. 어차피 앞뒤를 맞추려는 고육지책에 불과해. 이론과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해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상수를 꺼내는 일은 연구자가 할 짓이 아니지. 무엇보다 우주 상수를 제일 먼저 얘기한 아인슈타인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반박하니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귤 대가리라고. 아무리 머리 숱이 적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요. 그래서 나도 말했던 거요. 죽여버리겠다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받아준 거지. 그게 뭐가 나쁜가. 5장 나는 책에서 고개를 들고 웨이터를 불러 커피 한 잔을 더 주문했다. 커피 한 잔으로 카페에서 한 시간 이상 버티고 있을 만큼의 뻔뻔함을 나는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야기 속에서는 수사원들이 살해된 이치이시 박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하나씩 조사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주로 우주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그때마다 호우킨 교수대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 주제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치이시 박사와 대립하는 인물인지를 독자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는 듯 했다. 우주의 거품 구조, 진동, 거대 중력원이라는 이론과 관련된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 설명을 하나씩 읽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다만 아주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과학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이었다. 또 의학팀에서는 다시 이치이시 박사의 몸을 조사했는데 역시 의도적으로 혈관을 노화시켰음을 밝혀냈다. 이 장면에서도 이제까지 들은 적 없는 의학과 생명공학의 용어가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그것이 나에겐 엄청난 쾌감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은 여기 국립최첨단과학연구소가 어떤 장대한 계획을 실행하려 했음을 알아낸다. 그것은 이과계 인간만을 격리해서 육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인물이 이치이시 박사였다. 이 부분은 왠지 신경쓰이는 부분이라 나는 더 집중해 읽기로 했다. 그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경본부의 형사부장이 말했다. 이제 이야기는 수사일과의 한계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형사부장 앞에는 원형 테이블이 있고 각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연구자들 열몇 명이 앉아있었다. 바로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윽고 중앙에 앉아있던 인물이 일어났다. 이 연구소의 부소장인 온다 박사였다. 소장은 죽은 이치이시 박사였다. 온다 부소장은 분자생물학의 권위자였다. 계획의 정식 명칭은 베이비 사이언티스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과계 재능을 지닌 갓난아이만 한군데 모아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아하 영재교육기관이란 소리입니까? 불특정 다수의 아이 모두에게 같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시험을 거쳐 과학 쪽에 우수한 사람을 고르는 게 기존 방식이죠. 그러나 이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현재의 시험 시스템으로는 테크닉만 배우면 이과 감각이 없더라도 수학이나 물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이과계 인간을 발견할 수 없죠. 게다가 낭비가 심합니다. 여기서 낭비란 질적인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과에 적합하지도 않은 아이한테 이과 학문을 가르치는 건 낭비입니다. 이과적성인 아이의 시간을 빼앗아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뿐이죠. 아이들이 이과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다수에 밀려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지 않는데 어떤 아이한테 이과계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형사부장이 다른 별나라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전원을 둘러봤다. 그러자 온다 박사는 조금 안타깝다는 듯 형사부장을 응시했다. 아이에게 이과계 재능이 있는지 아닌지는 태아 단계부터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이전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이를테면 성격은 극히 유전성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습능력, 지성, 정보처리능력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뇌의 글루코스 대사능력, 에너지원인 ATP의 합성능력, 뉴런의 전달속도 등에 의존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과계 아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다 뭐 이런 말입니까?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구직은 세습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역시 정확도가 떨어지죠. 제가 결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건 인간 개념에 의한 선별입니다. 인간의 설계도인 DNA의 30억 연기 배열을 모두 해독하고자 하는 인간 개념 계획은 약 90%까지 끝났습니다. 특히 구조해석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유전자 지도가 거의 완성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기능 해석인데 이것도 몇 년 안에 상당한 수준까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지도를 읽어서 이과계 아이를 골라내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죠. 하하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좀 소름돋는 얘기네요. 단순히 이과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 업무에 적합한 성격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점검 항목입니다. 그것도 유전자를 해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노와 스트레스로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기 쉬운 남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X염색체에 있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A 약칭 마오 A 유전자 중에 돌연변이가 생겨 산소 활성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오 A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등 생체 안에 모노아민을 대사하는 효소로 이것의 결손이 일어나 스트레스에 과잉 반응한 결과가 폭력적 행동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신경유전 물질이 인간의 기분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도 알아냈습니다. 이 과개 아이에 선택되는 이런 것도 최대한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형사부장은 이해하는 걸 포기한 얼굴이었다. 그 계획 내용은 대충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계획과 이번 살인사건이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범행은 분명히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짓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사이비 이과계 테러리스트들 말입니다. 박사의 말에 형사부장은 깜짝 놀랐다. 사, 사이비 뭐요?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사이비 이과계 테러리스트입니다. 원래는 이과적인 감각이 없는데도 무슨 착각을 했는지 자신을 이과계 인간이라 믿고 무의미하게 과학 정보를 원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유치한 정보를 떠들어서 진짜 이과계 인간의 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방해꾼을 우리는 사이비 이과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과격한 녀석들이 사이비 이과계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사부장이 눈을 부릅떠다. 잠재적으로 그런 요소를 지닌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컴퓨터를 조금 다룰 수 있다고 이과계 인간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사람도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테러리스트 단계까지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은 적지만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계획에 반대합니까? 단순합니다. 계획을 실행하면 과학은 일반인의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학문이 되겠죠. 사이비 이과계 인간들은 그게 맞득지 않겠죠. 인간은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과학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많겠지요. 하하 하지만 그 사람들 논리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이 과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란 걸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배워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배우지 않아도 생활에는 결코 지장이 없습니다. 전기공학 같은 거 전혀 몰라도 전기 제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건 몰라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죠. 차를 운전하는데 내연기관에 관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고 유체 역학을 이해하지 않아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아니, 뭐라는 게 낫죠. 어설픈 지식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의학을 예로 들면 바로 알 수 있죠. 아마추어의 판단으로 잘못된 처치를 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유사 과학이 생기는 것도 이과계에 부적합한 인간이 어정쩡하게 과학 지식을 배운 결과입니다. 어정쩡한 과학 지식은 인류에 어떤 이익도 주지 않아요.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온다 박사의 박력 있는 주장에 아무리 형사부장이라도 살짝 움츠러들었다. 그 자신은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아,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은 그 테러리스트들의 짓이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온다 박사는 딱 잘라 말했다. 테러리스트는 대체로 범행 성명을 냅니다. 이번 사이비 이과계 테러리스트들도 대놓고 그 행위를 했습니다. 아니, 그랬습니까? 형사부장은 놀라며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호우킨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음, 자네들이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요. 성명문은 조금 전 이치이시 박사의 조수가 발견했소. 너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오히려 알아차리지를 못했소. 눈에 띄는 곳이요? 음, 컴퓨터 디스플레이지. 거기에 기묘한 문장이 적혀 있었던 걸 아는가? 아인슈타인인가 뭔가 하는? 그렇소. 그거요. 그건 이치이시 박사가 적은 게 아니었습니까? 형사부장의 말에 호우킨 교수가 슬쩍 웃었다. 흠, 이치이시 박사는 우수한 우주물리학자요. 훌륭한 논문을 여럿 발표했지. 그들 논문의 바탕이 된 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요. 그 박사가 아인슈타인은 틀렸다는 가설을 전개할 리가 만모하지. 거기에 적힌 건 상대성 이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이비 이곽의 인간이 전부터 종종 주장해온 유치한 이론이요. 구체적으로 빛이 있는 방향으로 발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소. 반론하기 이전에 대전제에서 이미 틀리는 한심함을 드러낸 셈이지. 물론 녀석들도 지금쯤 엉터리 논리라는 걸 알 거요.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을 신봉하는 이치이시 박사 옆에 적어 남김으로써 자신들의 범행임을 나타내는 성명문 대신 삼은 것이요. 어... 그... 그렇습니까? 형사부장은 어김없이 애매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7장 거기까지 읽고 나는 아주 불쾌해졌다. 이것은 소설이고 답은 여기에 적힌 내용도 가상의 이야기겠지만 어쩐지 작가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됐기 때문이다. 과학이란 것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배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반인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아니 모르는 게 낫다. 어정쩡한 과학 지식은 인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오만한 사고방식이란 말인가.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나는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과학은 절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모든 건 우리 몸과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론 아이들에 따라 능력 차이는 있다. 개성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전문가로 활약하는 우주비행사를 보고 중력 개념을 이해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주 공간에 위아래가 없다는 상태를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다. 그 아이는 대신 나팔꽃이 필 때 감동하는 감성을 지니고 있을 테니까. 만약 이 작가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계획이 정말 실행되고 있다면 나도 반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자신을 사이비 이과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랑은 아니지만 학창시절부터 이과계의 성적이 뛰어나게 좋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 과학 코너에 실리는 기사라면 한 번 읽으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도 어렵지 않았다. 기계에도 강하다. 자잘한 자동차 고장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과학자가 되지 않은 건 더 넓은 세계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학 말고도 멋진 게 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다.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사는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과학자란 어딘가 굴절된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도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두 잔째 커피를 다 마셨던 터라 밀크티를 주문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런 게 있다면 그 테러리스트를 의심할 필요가 있겠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네요. 아마도 우리 경찰에는요. 아니 경찰청으로 가도 그 사람들의 자료가 없을 텐데요. 없겠죠. 온다 박사가 대답했다. 사이비 이과계 테러리스트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건 우리와 과학기술청 사람들 뿐입니다.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보다 그렇게 실체가 분명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저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형사부장이 난초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 부하들도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없는 듯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자 온다 박사가 말했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 속에 숨어있는 사이비 이과계 인간들을 알아내는 방법을 얼마 전에 개발했습니다. 예? 형사부장은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낚시와 같죠. 미끼를 뿌리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미끼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사이비 이과계 인간만이 물 미끼여야 하지요. 아, 그게 어떤 거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온다 박사는 옆에 앉은 젊은 과학자를 가리켰다. 그 연구자는 일어나 양자역학을 담당하는 아나구로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켜더니 갑자기 빠르게 문어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탄생을 생각하려면 허수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특이점의 존재에 의존한다. 특이점이란 우주의 시공이 한정으로 수축하고 공간의 곡률 등이 무한대가 되어 물리적 의미가 없어지는 장소이다. 뭐, 뭐라고요? 형사부장이 놀랐다. 하지만 아나구로는 개의치 않고 계속 떠들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따르는 한 우주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특이점을 만난다. 이 특이점을 피하려면 허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우주 시작에서의 특이점을 지우려면 그곳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구별을 없애면 된다. 그를 위해서는 시간을 순허수로 한다. 상세히 계산할 때는 파인만이 만들어낸 경로적분법을 사용한다. 이 식으로 시간 T를 허수 시간 I 곱하기 T로 치환해 식을 만들어 우주의 파동함수를 계산해본다. 형사부장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학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다. 단백질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꿀 수 없다. 바꾸면 고유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그 형태도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며 그것을 바꾼 아미노산의 치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돌연변이에 대해 이런 여러 갭의 제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화 과정에서 기능을 바꿀 수 없다. 또 다른 학자가 일어났다. 물질의 최소 구성 요소는 쿼크와 랩톤으로 각 입자 사이에 네 가지 힘이 작동한다. 쿼크 수는 불변이고 양자는 네 가지 힘에 대해 안정되어 있다. 대통일 이론이란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은 원래 하나의 힘이며 그것이 낮은 에너지에서 다른 힘처럼 보인다는 이론이다. 이 통일된 힘은 쿼크와 랩톤을 대등하게 취급해 필연적으로 쿼크와 랩톤 사이의 상호 변이를 일으킨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학자가 입을 열었다. 1차원에서는 특이점 주변을 확대해 보통의 점과 같이 취급하는 해소 방법은 일의적이고 2차원에서는 극소 해소가 존재하지만 3차원 이상이 되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9장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작품 속 인물들이 느닷없이 줄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문 분야의 얘기를 시작해서 나는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인물들의 목적을 그보다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목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나는 끈기있게 읽어보기로 했다. 작품 속 인물들의 이야기 내용은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생물학, 의학, 유전공학, 뭐 어쨌든 과학에 포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듯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내용을 다 잘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난 손수건으로 이마에 밴 기름을 닦아내면서 최선을 다해 읽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는 행위는 자칭 이과계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학자들의 길고 길었던 설명을 다 읽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았다. 놀라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둘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왼쪽 남자가 말했다. 위압적인 말투였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내가 묻자 오른쪽 남자가 뭔가를 꺼냈다. 그건 신분증 같은 것으로 특별수사관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10장. 이과계 살인사건 중에서 어, 그러니까 형사부장이 말했다. 이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전국에 뿌리자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은 이과계 살인사건으로 하죠. 온다 박사가 말했다. 아, 뭐, 전 제목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잘 될까요? 이미 실험을 끝냈습니다. 책 뒷표지에 극소 뇌파 해석 장치와 통신 장치를 넣어뒀습니다. 독서 중의 뇌파를 분석해 그 인물이 사이비 이과계 인간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건 알겠는데 뇌파만으로 그 사람이 사이비 이과계 인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조사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읽지 않고 넘기느냐, 읽고 넘기느냐. 나머지는 넘기지 않고 다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소설을 뛰어넘지 않고 다 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과계 인간이라면 읽으면 곧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고집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괴짜은 사이비 이과계 인간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형사부장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떠셨나요? 희가시노 게이고는요, 1985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군요. 이 책 끝에 있는 옴기니의 말에는요, 어? 이 소설을 다 읽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잡이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고요, 감히 저 혼자 판단하기에 아,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실 것 같다 싶은 작품만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읽어드린 이과계 살인사건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저는 또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렸고요. 그 끝이 정말 그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극적 반전이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작품 하나는요, 독서기계 살인사건이라는 SF에 가까운 작품인데요, 이게 2002년에 쓰여졌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이 책이 SF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2024년, AI가 등장해서 독서기계라고 할 만한 책 GPT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의 서평을 나 대신 써준다든지 줄거리를 요약해 준다든지 하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만약 그런 기계가 생긴다면 이런 웃픈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가상으로 썼던 소설인데요. 딱 오늘의 현실을 꼬집고 있어서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자체를 구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리소설가의 살인작건이 작품집의 원죄이고요. 옴기니의 말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요, 작가의 장난꾸러기 같은 일면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아, 이 작품인 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스터리의 이면을 블랙 유머와 독설로 가득 채운 이 작품은 실제로 2002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에서 5위에 오르며 히가시노 팬들 사이에서는 숨은 혹은 진정한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당신이 이 소설을 끝까지 다 읽고 씁쓸한 웃음을 흘리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히가시노 게이고를 만난 것이다. 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히가시노 게이고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만났다고 감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시간차를 두고 또 공간도 멀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도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양자물리학 세계에서의 양자 얽힘 같다라는 수다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을 읽다가 떠올랐던 겁니다. 제가 바로 사이비 이과계 인간인데요. 그 과학 관련된 책들, 다큐멘터리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정말 소설대로라면 저는 잡혀가서 이미 죽었겠는걸요. 네, 다 읽고 나면요. 여러분도 같이 저랑 읽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진짜 이 순간에는 저만 읽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듣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고요. 양자 얽힘이다. 이렇게 우겨가면서. 네, 그래서 수다가 떨고 싶고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녹음이 올라갈 때쯤에는 그 이벤트는 이미 다 끝난 다음일 텐데요. 책 소개 영상 이벤트 이거 왜 하냐면요. 사실은 평상시 영상은 제가 이제 편집실에 돈을 주고 외주를 맡겨요. 그러니까 저는 녹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책 소개 영상은 여러분들이 너무 안 보셔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외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맨인 제가 개발, 괴발이죠. 글씨를 썼다고 치면 손으로 너무 못 만드는데도 직접 영상을 만드는데요. 요즘은 아직은 안잡이 채널 파워도 약하고 하니까 신간 증정 이벤트라고 해봤자 뭐 끼케야 3권에서 5권 그리고 이제 안잡이 읽은 책까지 거기다 플러스 1 붙여서 이미 읽어서 더러워진 책까지 이렇게 숫자가 작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책 안내 영상도 좀 조회수 좀 늘려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좀 조회수 좀 늙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면 안잡이 채널에 책 증정할 테니 안내 좀 해줘 하는 출판세대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가 뭐 그분들 책 소개를 돈 받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드릴 게 별로 없어서 새 책이라도 좀 그리고 제가 장편을 많이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데 대개 장편들 안내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혹시 안잡이가 새 책 소개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안잡이를 알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 커뮤니티, 그리고 팟캐스트 이 세 가지 섹션을 좀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안잡이가 수다를 개인적으로 떨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하고 재생 목록에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소설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한국 추리소설, 외국 추리소설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예전에 올려놓은 책들 찾아보기 편하시고요. 그리고 조회수랑 재미랑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채널 홍보 있죠. 나는 무협소설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요. 김용의 영웅문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협소설을 너무너무 맛깔나게 읽어주고 있는 보노보노 잡화점 채널 소개해 드립니다. 저랑 아주 끈끈한 사이인 사람이 주인장입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셔서 안잡이 채널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안잡이 채널을 좀 알고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 뭐 슈퍼땡스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수많은 분들께 또 특별히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유 이 책을 마무리하려니까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오늘 좀 오버했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맨날 예쁜 짓만 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물러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